아 분배자가 설마 디스트리뷰터를 말하는 건가? 야 설마 분배자가 디스트리뷰터 그건가? 디스펜서 아니면 이런 쪽으로? 깃발이랑 세뇌 건물 파괴 있다는 아 오 가지마 가지마 What's what you gonna do? Hey what's what you gonna do? 일단 그치 왜 쉭이 하는지요 저도 몰라요 저희도 아마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직 이거 안 되고 자동차 아 이쪽으로 못 가네요 더이상 절로 가야겠니 그럼 가자 아 슬램마시라니 저는 슬램 싫어합니다 시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귀엽다는 것은 알겠다 수정기 후원 감사합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그건 알 것 같아 딱 그거 하나 야 이봐 여기 봐봐 너도 여기 봐봐 아 일로 와 아 일로 와 아 일로 와 그치 아 일로 와 잘 가 뭐야 아 번개구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이씨 두개 이렇게 붙으면 어떡해 야 저거 사람이 했으면 개트롤은 개트롤인데 저거 사람이 하면 저렇게 하면 뭐야 나 뭐 밟고 터진거야 이거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플래 AR sì 요거 아 뭔가 rigid 말한 거 없나 오케이 플래닛이나시 안녕하세요 오케이 좋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부숴서 혼내주자 아 다른 건물 부숴어 뭐야 던질기 없어졌는데 들어와 자신있으면 들어와 자신있으면 들어와 그래 자신있으면 들어와 어 좋았어? 아니 아아아아아아 자동차! 헝! 감사합니다! 헝! 감사합니다! 에이, 낑치만! 낑치만 이제 걸을 거야! 자꾸 그러면 지뢰로도 철장 열 수 있을 거예요! 에이, 수정류 헝! 감사합니다! 에이? 아니, 낑치만! 낑치만 이제! 막 안 받아버릴 수가 있어! 오케이, 부수고! 아, 그놈의 낑치만도 진짜 있어! 띠! 따라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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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át 뗴 에에에에엣 좋았어! 됐지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여기 부숴야 되는 거구나! 던져, 아아! 던져! 오케이 소 손나봤다 아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다 아 미친 저격수 겁나 일 잘하는데? 그렇지 뭘로 했습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쪽도 가야지 아 미친 그냥 하지마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말라면 하지 좀 마 아따가 고등어다 뭐야 겁나 많이 죽었네 다다다다 다다다 따라딴 따라딴 따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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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? 여기를 부수고 여기로 돌아서 지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쉽게 가려면 지뢰 들고 오자 타올 부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타올 부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이 오케이 자유 액션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아 몰라 아하핳! 아! 뭐다 하하하 어어어 좋아, 이리 내놔 좋았어? 헤엑! 미친? 좋았어 좁은 입구만기 디펜스 너도 디펜스 그렇지 좋았어 개꿀 역시 여러분들 스타그레프트의 위험은 어딜 가나 어 틀리지 않습니다 입구만기 고등어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지 근데 여기가 어디 말하는 거지 아 요거 저거 짓밟기로 저거 밀어버려야 되는데 잠시만 뭐야 저 이지레는 뭐야 아 그래 어제였나 그제였나 쳐놓았었는데 여러분들 봤어요 나 그때 맥주 까고 있어가지고 아 비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날려라 아 왜왜왜왜 안 맞아 오케이 어 이제 아 어떻게 어떻게 기용을 해야 될지 알겠다 이거 아 아니 기관총이구나 오케이 개꿀 좋았어 드디어 짓밟기 가능하죠 좋아 일로와 이거 기관총은 부숴 수 있나 못 부수네요 진짜 이거 이 문 왜 있는거지 아 요거 부숴고 돌아가라는거구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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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아 묶여있다고 어 오케이 거물분석이 언제쯤 나올까 일단 그러면은 이제 저기로 가봅시다 일로가는게 맞는거같애 뭐야 왜왜왜왜 뭐야이거 또 아니 진짜 야 야 저거 뭐냐 대체 야 그럼 저 가운데 또 큰거있죠 요쪽 요쪽 아무래도 내껄로 못만들고 아 여기 가려면 뒤로가야되는구나 저기로 안넣고 가시죠 저기로 안넣고 가시죠 이놈으로 인원으로 저기 못 지나갈때 오 무언가 시냐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주워 그치 자 심호음 이거 안맞으면 망한다 터뜨려! 오케이! 좋았어! 좋아! 새우! 새우 가면 들! 이제 저격수도 혼내주자! 이렇게! 같이 저격수도 혼내주자! 그렇지? 저격수도 혼내주자! 이거! 야 우리 무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 길은 어떻게 가냐 아 안돼 얘들아 죽지마 던져 던져 뭐야 이 그림자 뭐야 왜 쟤 알아서 던져 쟤는 오케이 케빈님 안녕하세요 아나큐트라는 게임이에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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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그치 해산물로 다시 한번 바꿔볼까 그럼 해산물밭 갑시다 새우 나온김에 그냥 바다생물밭으로 가자 달피기까지 껴서 얘는 바다생물 아 곰치 곰치 바다생물 아니 맞지않나 고등어 좋았어 딴딴딴딴 딴딴딴 아 우파루파 아 우파루파 저건가 이것도 바다생물이에요 건스토리에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다 때려패요 에이 그런거 깊게 생각하면 지는겁니다 여러분들 아 따가 야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요쪽을 요쪽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건물을 부수면 어떡해요 많이 있는데 이거 좋아 살수있어 살수있어 아 젠장알 좋아요 인원 충당받으면서 살수있어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밀어내기에 그치 조심은 좀 해야겠지 오이씨 뭐야 폭탄이 어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 저쪽에 있구나 오케이 아 얘네들 이걸로 터지나 아닌데 아 잠깐만요 설마 이 친구들 줬다 놔야되나 아 들고있으면 알아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곰치 그래도 곰치 한마리에서 요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뭐 이 자식 가자 아 인원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나와 나오든가 나와보시든가 야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지 오케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지나가라고 아니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거를 잠시만 야 진짜 잔인하다 돌아가야되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요거는 알아서 뚫어줄거고 요기는 요 놈 잡으면은 어떻게든 늦지 않을까 아니구나 괜찮아 거벌 대신 좋아 아까 한마리까지 있었는데 다행이다 진짜 그래도 제가 지금 춘장하야되는데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 이거 하고 어 좋았어 제로운동물 바다코끼리 요기를 잡아줘야되죠 요기를 잡아줘야되죠 요기가 아닌가 아 요거는 다 초과해야되요 아 요거는 다 초과해야되요 그러면은 이게 낫지 아 건물 효과가 없네 쓰러져 좋았어 끝이 잘가 좋았어 로마폭동가 선장이요 아 근데 선장 마음에 안드는데 오케이 근데 요거 F는 뭘까 대체 요기서 F 요거 보면은 요것도 F 있거든요 아 무기가 좋은거구나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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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어 안돼 뭐야 방금 아 잠시만요 나와 나와라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너 그치 아 좀 죽었어 어디까지 가야돼 저쪽이 거의 다온거 같죠 지금 끝없는 발사체 저게 사계랄까 야 요기 꿀이 개꿀인데 요거 다 들고와 다 들고와 다 들고와 그치 개꿀이거든요 이거 나오던가 나와봐 나와봐 아 지친 상태 아니면 이제 공격이 안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카트를 보호했습니다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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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카트 뭐하면 요거 아, 아, 남아있었구나 이런 쉽지 나와! 정정당당하게 밖에서 싸우자 정정당당하게 밖에서 싸우자, 그치? 얼마나 당당합니까, 여러분들 아, 좀 많이 갈렸나 봐 그래도 바닷코끼리 하나, 둘, 셋, 세 개나 맞죠, 이제? 아, 잠깐만, 그 전에 고객님들 아, 설마 커스텀을 고객으로 번역 야, 지금 커스텀을 고객으로 번역한 겁니까, 이거? 아, 갑자기 짜게 식는데? 야,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짜게 식는데, 이거? 아, 진짜 너무하네 와 별 생각 안했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, 이거 진짜 커스텀을 고객이라고 번역했어 이거 그냥 구글 번역기 그 수준이죠 뭐, 안하는 것보단 나요 안하는 것보단 난데 오케이, 잘가시기 얘들아 오케이, 잘가시기 얘들아 뭐야, 이게? 뭐야, 이게? 빠리대, 빠리 아, 미치... 우리 뭐 해야 돼, 이제? 우리 뭐 해야 돼, 이제? 우리 뭐 해야 돼, 이제? 아, 씨... 아, 씨... 근데 이거요, 우리가 자처한 거나? 골 때리는 말이긴 한데, 우리가 자처한 거나, 이거? 아, 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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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, 씨... 오케이 좋았어, 여기로 들어가고 아, 너는 지금 그 상황에 버튼 누르고 싶냐? 아니 뭐 뭐 뭐 뭐 한명 좋았어 올라가 와 씨 간당 간당 야 야 개쩔었다 방금 야 진짜 아슬아슬 했죠 어 진짜 아슬아슬 했죠 방금 또 저거 새 있나 조류 딱히 없죠 이렇게 가자 헬기탈치 어디까지 갑니까 할라운 바디 아 아 이거를 들고서 돌아오면 알아서 녹는구나 친구를 주워 그치 가운데로 들어와 쟨 어디가 오케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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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코드 얼어붙는다 아 얘네도 얼어붙여서 죽을수도 있나 혹시 아 아 아 왜 또 더우냐 좋았어 이제 좀 수월해질거여 이럴줄 아따 이거 또 철퇴스라고 괴문냥 오지 또 기미정이라듯 네 데스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이 거물파괴하라고 이거 한게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응 잘가 아이씨 구경하지 말고 꺼져 뭐 남은거 없나 어 나무가 없네요 보자 여기서 열쪼 저쪽 강의 애매할거 같은데 이거 이러면 이건 애들이 너무 많아서 가기 힘들어 가다가 다 죽어요 지금 오케이 아 오케이 저 안쪽도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면 야 이 녀석아 뭐야 뭐 때문에 죽은거야 곰 아 곰 떴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디다 붙어 자꾸 아 어디다 붙어 아니 뭐하자는거야 이게 아니 왜 자살을 해 얘들아 아 진짜 이상한 놈들이네 아이고 다 죽는다 다 죽어 아니에요 쟤 커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들끼리 이상한데 던지는게 문제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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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은 무기를 들고 갑시다 이제 여기서 잘 가시구요 오케이 마지막 깃발 어 아 여기 애들 있구나 아 진짜 아 진짜 어디로 가야돼 저쪽 저쪽 여기로 건물 지금 못 부... 아 한 명 때문에 못 부수네 그러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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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킵발 하고 끝납시다 이거 끝! 谢 마지막 스테이지 크으으으으으랏 자 여러분들 모처럼 마지막 스테이지니까 다 들입시다 이거 오랫동안 아 nineteenth 결전에 날에는 모두가 참여해야지 그렇지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야아 됐어 어 이건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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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울거라 생각은 하네요 게임이 그렇게 쉽진 않네 그러니까 일가꼬래 들어가자 야아 으응 히이이이이 뭐야 뭐야 이건 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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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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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아 왜 대쉬가 안 돼 근데 아 대쉬 좀 대봐 진짜 씨 아니 이 지뢰 함부로 부수는 것도 어렵겠다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저때 최대한 죽여야되는건가 저거를? 아 오케오케오케 아 진짜 택시좀 내놔 아아아아아아 안걸렸네 아 좀 택시좀 아 이거 적당히 때려.. 아 저거를 다 때려잡아야되는구나 결국에 작게 만들어서 쟤 쏘는거만큼 택시가 안되잖아 아 이건 좀 반칙이지 음 잘 터져? 뭐야 한방으로는 안되네 이제 아 진짜 아 어따 쏴 아 돌겠네 잠시만 아 진짜 앗쭈 제대로 좀 움직이자 어?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? 오케이 깨졌죠 아 이제 문젠데 다음 스테이지가 또 있어 또 있어? 어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저거 숨는거 보소? 아 진짜 씨. 야 졸려난거봐. 아 좀 제대로 좀 싸우자 야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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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지금 끝나지 않았더니 더 있었네 아이고 자 그러면요 일단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또 어디까지 막 이렇게 이어질지 몰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남은건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네 그때 하는걸로 할게요 그래서 재밌네 이거 어